김양아씨 네네 자 이제 동해로 가야지 이번 휴가철엔 동해 쪽으로 가야지 뭐 이런 계획 세우는 분들 많겠죠 아이고 서해로 가는 길도 활짝 열렸고요 남해로 오라는 손짓도 보이는데 자 이정일씨 동해부터 꺼낸 사연이 있겠죠 아 물론이죠 그런데요 강릉 삼척 그쪽에 가서 오징어 요리를 만나기 쉽지 않다면 어떨까요 동해 쪽에는 그 오징어 천지였잖아요 네 울릉도에서도 오징어 잡이 배가 밤에도 그냥 전등을 환하게 밝히고요 고기 잡이도 하고요 네 그런데요 동해에 지금 오징어가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포항까지 가서 오징어를 사온다지 뭔가요 동해 오징어들이 이사했어요 포항 이 울산 바다 쪽으로요 아이고 차라리 납치당했다고 해야 할까요 동해 오징어를 납치했다고요 아니 누가요 저기 북한 쪽 수역에서 동해로 온 중국 어선들이요 오징어 길목에서 먼저 그냥 식 다 잡아가고 있다지 뭐예요 아니 서해 쪽도 중국 어선이 아이고 이제는 동해 쪽에서 중국 어선들이 그냥 막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뭐 오징어도 오징어지만은 아니 우리 동해바다 어쩐 데요 아니 우리가 그 바다에서 그냥 야호 해변으로 가자 이랬잖아요 네 그런데 사정을 알고 보면요 동해바다 앞에서 좋다고 막 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강릉 횟집에서 포항까지 가서 오징어를 사와야겠냐고요 아이고 자 우리 동해바다 그 먼 바다까지 불청객들이 몰려와서 몸사라는 거 씻어줬으면 하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힘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문요 자 우선 동해바다로 외쳐볼까요 자 동해야 우리가 간다 네 동해바다 첫 곡으로 띄울게요 정상위회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동해바다를 정상위회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예 0301호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여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애랑 여보게 초라니 내가 지금 몇 도로 보이는가 광대 얼굴? 아니 그게 뭔가? 씻고 먹구만 땡볕에서 행사했나? 에이그 이게 햇빛에 탄 게 아니니까 열이 나지 에이? 아니 그럼 이상한 병에 걸렸단 말인가? 으흠 병이라니 그거 우리 집 아들이 백수자놈 아 그러면은 몇 년째 백수 아들을 보고 있자니 열이 나서 얼굴이 탔다고? 응 그래 아니 친구라도 버젓이 직장 다니는 친구라야지 같은 백수 친구가 셋이나 늘었지 뭔가 아 백수 청춘이 늘어났다더니 에휴 그 아들 보고 있으면 속이 타겠지 아이고 근데 나가서 안 들어와 돈도 없으면서 아니 그 취해서 길가에 자다가 끌려간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잖아 아이고 아이고 끝내 그냥 그 지경이라니 응? 아 나도 타네 속이 타고 그냥 얼굴까지 타 응 근데 간밤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 길에서 자다가 전화한 거는 아니겠지 응 새벽인데 차량 충돌 사고가 났다네 차에 불 나고 양쪽 차 안에 사람이 다섯이고 충돌해서 불이 난 차 앞에서 아니 그래 어찌 됐는가? 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찌그러진 사고차 문을 열고 그냥 부상자 끌어내고 또 호술 빼다가 그냥 물 뿌려서 불을 끄고 으흐 사람 살렸구만 대견하네 앞으로 대한민국도 살리겠소 아이고 그래서 나도 놀래 길바닥으로 나갔는데 그 밤중에 또 자가용끼리 그냥 꽝 하더니 그냥 이쪽저쪽으로 차들이 뒹굴지 뭔가 아이고 이제는 광대가 뛰어들어야겠구만 그냥 꽝왕 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든지 멍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해병대 군인이 뛰어들더니 뒤차 문을 열어제기 위해 그냥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네 아 나라 지키기도 힘들텐데 사고 난 시민까지? 아 그래 그때 광대는 뭐했나? 아 전화했지 아 내가 얼마나 급했으면 자꾸 114만 누르는 게야 어쨌든 신고했지 아이고 그걸 봤으니 안팎으로 열나고 놀래서 이 꼴이지 뭔가 아이야 용감한 청년들 용감 무쌍한 군인까지 어? 그냥 상이라도 줘야지 아 그러게 말일세 아이고 내가 휴대폰으로 찍었어야 했는데 그냥 유유히 사라져 아고 지난번 그 철로에 떨어진 그 실체엇 한 분 구해주고 유유히 떠난 그 의인처럼 말이야 에헤이 날은 더워도 그냥 후연하고 시원하네 아 그러니 이제 얼굴 풀어 시커멓게 타갖고 겁나잖아 용감한 이웃들이 있으니까 얼굴 좀 풀자고 네 심청가 가운데서 신봉사 물에 빠지는 대목을 조주선의 소리와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네 여름밤에 생긴 차량 충돌과 화재 그 주변 청년들이 부상자를 구해내고 물 호수를 끌어와서 차량에 불도 끄는 걸 보면서 감동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포항 쪽에서도요 밤에 그 차량 충돌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그 현역 해병용사가 부상자를 구하고 또 사고 뒤처리까지 돕고 떠났다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 더운 여름날 의로운 시민과 용감한 시민들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또 그냥 이런 사고를 내면 안되겠어요 안되죠 네 의인들도 좀 보호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 헬스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치화자 좋으시고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정두경과 송준길의 여름 풍류 고사입니다 네 정두경과 송준길 두 사람 모두 현정 때 인물이죠 네네 이 두 사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은 임진왜란 이후 출생한 그 요즘 말로 전후 세대고요 또 병자호란을 거듭 겪었던 전쟁을 두 번 겪은 세대의 문신이었죠 네 정두경이 송준길보다 9살이 많았대요 선배 대접은 받았겠죠 물론 그랬겠죠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성향 하나를 더 들자면요 벼슬을 내려줘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인물들이거든요 특히 정두경은 벼슬자리에 툴툴 털고 임금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27편의 시를 지어올려서 호랑이 가죽을 하사받기도 했었죠 네 근데요 정두경에 비해서 송준길은 그래도 조정에 나가서 잠시 벼슬을 하다가 내려온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학문을 깊이 연구한 학자였고요 네네 9년 선배인 정두경이나 예성 논쟁 때문에 한양사리가 염증나서 대전 쪽으로 내려온 송준길이나 서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현종 6년인 1665년 송준길에게 귀한 술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현종이 여름을 잘 지내라고 술을 내린 거죠 네네 임금이 내린 술 그냥 술도 아니고 이슬을 받아 내렸다는 추로주였다면서요 이거 뭐 아주 귀한 술 아니에요 그럼요 그의 송준길이 잠깐 한양에서 세자를 가르치는 세자사부 즉 원자보양관 직책에 있다가 낙향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종이 송준길한테 다시 올라오라고 부르는 술이기도 했겠는데요 네 그렇죠 턱 쏘는 맛이 일품이란 그 추로주를 받은 송준길이 9년 선배인 정두경에게 추로주 한 병을 보냅니다 그 귀한 술을 따로 한 병이나 챙겨서 정두경에게 보낸 정과 의리가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추로주를 받아 마신 정두경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지요 네네 그래서 송준길이 추로주 한 병을 보냈기에 고마워 쓴다면서 답시를 보낸 겁니다 네 그 답시 몇 구절 볼까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대전 땅으로 자주 신하를 보내 불렀던 사람 이번엔 추로주를 내렸으니 벌써 여름날 귀한 흰 구름 뭉게뭉게 일어나는구려 어떻게 이 귀한 술을 내게도 한 병 주다니 이때가 마치 또 여름날 하사금 무렵인지라 술상 가운데 두고 너도 나도 취해봤다니 네 대전 회독에 살았던 송준길을 향해 효종임도 불러댔고 현정도 한양으로 올라와라 자주 불러댔거든요 물론 정두경에도 올라와라 같이 국정을 끌어가자 불렀지만 그 송준길에 대한 예우가 조금 더 높았다 할까요 네 거기다가 송준길이 세자의 사부를 하다가 훌쩍 내려갔는데 현정이 다시 올라오라는 뜻으로 추로주라는 술을 하사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선배인 정두경에게 보냈으니 정두경 쪽에서는 고마웠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술을 나눠 마실 때가 여름 하사금 절기라고 했고요 삼봉 무렵 피설 겸해서 마련한 술자리를 하사금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해 여름에 송준길과 정두경은 임금이 내린 이슬로 빚은 추로주로 잠시 무더위를 씻어봤겠군요 네 이래서 또 답시를 남겼던 거고요 네 두 사람의 서로 깊은 의정과 의리를 느끼해 주는 고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전사랑방 정두경과 송준길 여름풍류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로는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12작가 가운데서 유산가를 강효주의 소리 윤석영의 아쟁 연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뿐 자자 모두 타셨나요 특별 체험열차 출발하겠습니다 탕탕 오라이 저 여기 따로 교수 칸이 있나요 아 교수님이시군요 교수 전용 칸을 타고 싶은가요 아이고 저 교수 교수 하지 마시고요 존경받는 칸 체험할 수 있을까 해서 아 네 어제 오늘 인분 교수 폭행 교수권으로 고민이 많군요 네네 교수님이 존경받을 수 있는 칸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아 예 아이고 저기 야구방망이 가스총 오물병들은 뭔가요 저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얼른 치워요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시려면 체험하실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저런 야구방망이 가스총 오물 폭행들 근처도 안 가거든요 다만 아직 존경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존경 체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강도를 낮춰볼까요 부러지지 않는 회초리 있죠 네 일단 잡으세요 아니 이 낭창낭창한 회초리로 누굴 때리란 겁니까 저는 제자들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 안 됩니다 아 네 교수님을 위해 든 회초리입니다 자 자 일단 들었나요 그럼 제자들 앞에서 외쳐주세요 아 그냥 겉만 주장군가요 아니 그럼 뭐라고 외칠까요 연구도 안 하고 제자들 복과된 나를 벌주겠다 전 꼭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회초리만 들고 외치면 되는 거죠 연구도 안 하고 제자들 복과된 나를 벌주겠다 됐나요 되기는요 치세요 그 회초리로 교수님의 종아리를 치세요 제 종아리를요 존경받고 싶지 않나요 자 인정사정 없어야 존경받습니다 그런가요 벌준다 둘 나를 벌준다 아 네네네 제자들이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르르르 말리고 있죠 자 이번에는요 착착 감기는 채찍을 드세요 아니 제자들이 붙잡고 자랑했다며 말리는데 좀 더 존경받으셔야죠 자 그럼 채찍 드세요 그거 하나면 이소룡 쌍절곤 있죠 아비용 이거 휘둘러야 합니다 아이고 저 저 저 채찍으로 할래요 자 채찍 들었네요 자 다시 제자들을 보면서 연구의 설선수범 체벌도 설선수범 화막 연구도 설선수범 체벌도 설선수범 심껏 때려주세요 힘이 들어갈수록 존경심이 세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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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찍 너무 착착 감겨요 너무 자 자 보세요 제자들이 울고 불고 붙들고 말리죠 자 어떻습니까 존경이 보이나요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수신과 역금 수신과를 박기종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한테 큰 충격을 준 교수의 제자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이거는 정말 말로도 옮길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맞은 자리는 피부 이식을 하고서 또 맞아야 했을 정도로 체벌이 강했고 또 그 대학생은 노예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교수 추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온갖 폭행과 인간 이하의 횡포를 참아야 했다고 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런 추악한 갑질 교수 때문에 우리 대학과 그리고 교수님들의 실추된 명예 어찌 되찾습니까 네 그리고 추락한 존경심은 또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아마 다들 잘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짐승이라는 표현도 아까운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한테 인간으로서 글쎄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간으로서는 이게 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현존하지도 않는 그 악마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악마? 네 그러네요 네네 근데 또 법이 우리의 현존하는 법이 정말 솜방망이 처벌받게는 할 수 없다는 그게 또 그냥 이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범죄가 다시 또 재발되고 재발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네 이 분의 이런 그런 게 있잖아 그렇죠 네 아주 무겁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북이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 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국예술계고등학교 국악전공학생을 위한 교육을 운영합니다 2015년도 전국예술계고교 국악심화교육이 8월 2일부터 8일까지 국립국악원과 크라우네테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강좌는 지방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고 전공별 수업과 공통 실기교습, 진로탐색을 위한 특강 등으로 구성됩니다 참가 접수기간은 7월 23일까지며 신청방법과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악원 또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궁궐에서 4대궁과 종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문화재청의 2015 고궁청소년문화학교가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복궁과 덕수궁을 비롯한 4대궁과 종묘에서 열립니다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궁궐별 역사와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이론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으로 꾸며집니다 참가예약은 7월 20일 오후 1시부터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선착순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재밌는 국악공연이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립니다 경기도립국악단의 청소년을 위한 드론 음악회 나라라 슈퍼뮤직이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전통악기 거문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무인비행기인 드론을 이용한 국악무대, 민요와 장담배우기, 그리고 가야금 체험이 마련됩니다 예매는 인터파크 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과자들의 재밌는 이야기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국악뮤지컬 집단 타루의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 2015년 공연 로감자와 줄개랑이 구로 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내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집니다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는 타루의 대표적인 판소리 옴니버스 시리즈로 이번에 기획한 공연 로감자와 줄개랑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과자 캐릭터들의 로맨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관객들을 동심으로 안내하는 이번 공연은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가 하외마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세계유산 인 안동전이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울산 문화예술회관 제4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하외마을의 풍경과 가옥, 서원, 담장과 골목 등을 소재로 제작된 한국화와 양화, 목판화 작품 총 40점을 선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성백제 박물관이 다문화가족과 동반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고대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7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박물관 교육실과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칠교놀이와 유물찾기, 세계전통의상 종이접기, 역사 퀴즈풀기, 세계음식 퀴즈대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국내 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종합 한류콘텐츠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동호흡기 증후군 여파로 인해 위축된 한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K-POP으로 알려진 대중음악은 물론 클래식과 문학, 한식을 비롯한 한류콘텐츠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하이 박람회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기온 33.1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주 좋네 소리굿도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산청구운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구운에는 담장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는 벽화마을이 있죠 네 바로 평촌리에 명상마을이 있는데요 그 명상마을 삼거리 담장에 그림 같은 벽화가 발길을 멈추게 하는데요 네 대원사 계곡이 그려져 있고요 지리산에 살고 있는 반달곰도 그려져 있어서 오가는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마을로 소문이 자자하다네요 네네 그래서 그 담장에 그려진 그림만 봐도 산청구운 3장면이 어떤 고장인가 한눈에 짐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벽화가 그려진다고 하니까 산청에서 지리산 가는 길에 자리한 3장면의 명상마을 네 한 번쯤 거닐면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산청구는 동이보감촌이라는 마을이 또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산청 동이보감촌에서는 12일 전부터 사슴사육장에다가 그 생태체험길을 조성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슴생태체험길은요 길이 98m 폭 2.5m의 자연친화적인 숲길인데요 중간지점 2개소에는 사슴에게 직접 생포를 주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어린이들에게는 사슴을 만나보고 배울 수 있는 학습공간이 될 테고요 네 그리고 산청 동이보감촌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서로 알려지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산청의 동이보감촌은 금소면 특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곤충전시관도 개장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더욱 좋아할 곤충전시관 네 산청 동이보감촌 주재관 2층에 설치된 곤충전시관에는 지리산 곤충표본 300여 종뿐만이 아니라 흥미로운 곤충들이 전혀 점이나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네 특히 이 곤충은요 지리산에서 직접 취집한 건데요 경상대학교 박중석 명예교수가 지난 30여 년간 지리산에서 곤충들을 모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곤충들만 전시한 게 아니고요 지리산에 아름다운 곤충 이야기 재미있는 곤충 이야기를 덧붙여서 구경할 수 있다니까 여름방학 때 산청 동이보감촌을 찾아가면 지리산의 맑은 기운도 받고요 또 곤충들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상남도 산청군 소식 몇 가지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산청 아리랑 띄웁니다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옛이야기 여궈보는 상안골 풍류극장 오늘은 여권의 딸 얘기 가운데 과거 공부하는 동학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여권의 딸을 구하기 위해 과거 준비하는 동학을 만나보실까요? 술 때문에 길거리에 한번 누웠다가 여권집 신방으로 들어가 여권 딸과 하룻밤 지낸 일로 곤경에 처한 동학이 이모님을 설득해 겨우 여권 딸을 그곳에 쓰고 돌아와 서책을 펼쳐놓고 앉았는데 아이고 너희들은 좋기도 하겠다 짝을 지어 푸르릉 나라도 보고 나무가재에 같이 앉아 노래도 하고 아이고 내 꼴이라니 아니 책을 앞에 두고 그냥 책장을 넘겨도 뒤로 넘기는지 앞으로 넘기는지 모르고 있더니 아이고 참나 거기서 아이 무신 한숨이 그래 깊십니까? 언제 들어왔소? 그 어디 아픈데 있는겨 아이고 마 이래 하다가 생사람 잡겠네 과거 그거요 내년에 봐도 안 되겠십니까? 아이고 그거 아버님 들으시면 불별악 날 말이요 반드시 오래 봐야지 내년이라니 누굴 잡으려고 내년 아예 내년에 과거 보면 집에서 쫓아내기라도 한다 소리입니까? 아버님도 걱정이십니다 절에 공포하다 병 나갔다 하셨는데요 아예 와 그래 밤이고 낮이고 길을 쓰십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있잖소 아이고 마 나이는 무슨 나이 소리입니까? 서방님보다 열 살이나 더 많은 서생도 과거장에 간다고 난리던데요 올해 꼭 과거에 올라야지 안 그러면 참 아니 올해 과거급제 못하면은 아버님이 쫓아낸다 하셨십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부인 내 소원 한 가지 들어주시오 소원이라고요? 아이고 마 책을 너무 봐가가 내가 내는 서방님이 걱정인기라요 그 어디 무슨 일인데요? 말해 보이소 저기 저 만약에 내가 그 만약에 아이고 마 답답스럽게 그 만약에 만약에 아 그랬어요? 응 저 그 내가 그 과거에 급제하면 그 들어줄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저 용서해줄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겨? 서방님이 내한테 용서받을 일이라고예? 그 어디 저 주막스 외상술 마셨십니까? 내 삼아 그 정도는 당장 갚을 테니까 내 어딘지 말만 하이소 아이 술집 근처도 안 가는데 술집 외상이겠소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오르면 내 소원 한 가지 들어주기로 어떻소? 예? 아이고 마 아 과거에 올랐는데 열 개라도 들어줘야지 한 개 가지고 되겠십니까? 그 어디 미리 말해 보이소 궁금다 아입니까? 무슨 소원인데요?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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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말해서 무슨 소용이겠는가 과거 급제도 못하고 아 그럼 과거 급제한 다음에 말하겄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이소 내 삼아 우리 신랑 과거 급제하면은 한 개가 먹고 열두 개라도 들어준다 아입니까? 그럼 진짜 지금 했던 말 새겨둘 거요? 그 과거 급제하면 열두 가지로 들어준다 약속했소이다 아이고 과거 급제는 하고 말하이소 내는 약속했다 아입니까? 아이고 그럼 됐네 나 소책을 볼 것이니까 자 자 자 여기다 이렇게 새겨 뒀으니 그 두 말 안 하이오? 하아예 두고 보이소 자 그럼 이거 드시면서 공부하이소 아이고 고맙소 고마워 어? 아이고 이거 이거 약속은 받아놨는데 아이고 이거 과거에 올라야지 제발 이번에 꼴줘라도 좋으니 이름 석자 올려 붙이게 해야지 이거 이거 사람 열어 죽고 사는 일 아니냐고 자 어디 다시 보자 이 책들을 아주 파서 갈아 먹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오려나? 어? 어이구 참 동학이 나름 과거 공부한다고 애를 쓰는데 동학의 이모집 숨어 달던 역관의 딸은? 천지 신명전에 비옵니다 소식 없는 딸을 기다리던 우리 부친 병이 나셨을 것이니 제발 털고 일어나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친 아버님 병관하다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이 몸은 동학의 첩실이 되기로 한 몸입니다 그도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 일이니 이번 과거에 앞줄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앞줄도 뒷줄도 아닌 가운데 줄 을과 합격이라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 양친을 살리고 동학 난구님 집안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비난이다 비난이다 동학 서생 과거 급제에 오르는 날이 오기를 빌고 또 비난이다 네 공연 실황 음원으로 춘향가 가운데서 천자 뒷부리 대목을 윤진철의 소리 임영일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폭류국장 여권의 딸 얘기 가운데 과거 공부하는 동학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네 여러 사람의 목숨과 생사가 걸린 일이니 오직 과거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동학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 동학 서생은 꼴지라도 좋다 일단 붙게만 해달라 그리고 또 여권에 따른 앞줄도 바라지 않겠다 그저 가운데 줄로 급제하길 빈다 네네 자 그럼 내일은 또 어떤 세상이 열릴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마련한 상하골 초대석 네 오늘 상하골 초대석에는 가여간 병창 독주회를 앞두고 계시는 서태경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태경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혹시 전주에서 오시는 길인가요? 아니요 학교는 지금 종강을 해서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고요 집에서 오는 길입니다 아우 달래요 오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고요 네 가깝습니다 네 사태경님은 중요 무용문화재 제23호 가여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시고요 현재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출강하시면서 줄소리 노래소리 단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줄소리 노래소리는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하세요 줄소리 노래소리는 무용문화재 제23호 가여금 산조 및 병창 전수조교이신 정혜진 선생님 밑에 문화생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가여금 병창 단체입니다 아 네 정혜진 선생님 네 네 자 오늘 상하골 초대석 초대손님이신 우리 서태경 가여금 병창 독주회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여기 활동상을 보니까 아주 대단하시네요 우선 전북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제37회 전주대사선 놀이 전국대회 가여금 병창 부분 차상을 받으셨네요 네 그리고 올해였잖아요 제24회 고령 전국 우룩 가여금 경연대회 우룩 대상 대통령상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큰 상을 받으셨을 때 네 저는 한 4번 정도 도전해가지고 이번에 상을 받은 건데 너무 값진 상이었습니다 그 감동이 4배는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준비하고 계신 제3회 서태경 가여금 병창 독주회 날짜와 장소 시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 7월 23일 목요일 8시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제가 제3회 독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 네 준비는 어떻게 해오고 계세요 아 네 뭐 계속 꾸준히 하던 것으로 아 연습과 같이? 네 네 네 아 그게 가장 좋은 무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습도 실제 같이 실제도 연습 같이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이번 무대가 제3회인데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제 1회 때 2회 때 독주회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무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1회 때는 제가 대학원에서 25현 가야금을 전공을 하면서 25현 가야금 병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25현 합주도 하고 25현 독주도 하고 가야금 병창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다채롭게 보여준 게 이제 1회 독주회였고요 2회 때는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곧재를 이제 수근과 심청과 춘향과 세바탕을 다 배웠는데 이제 2회 때 이제 수근과를 제가 이제 뭐 연주하는 악사님들 두고 대금이랑 아쟁이랑 이런 분들이 이제 뒤에서 반주해 주시고 수근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산조도 10분짜리 짧은 신간용유 가야금 산조도 2회 독주회때도 보여줬죠 선생님 그러니까 1회 독주회도 그렇고 이번 3회 이제 독주회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렇게 멋진 무대를 가질 수 있게끔 정말 앞에서 뒤에서 열심히 지도를 해 주신 스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제 스승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수조교로 계시는 정예진 선생님이 저의 스승님이고 저는 이제 보유자로 계시는 안숙선 선생님의 이수자입니다 지금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을 가면서 또 다른 보유자이신 강정열 선생님께 곧재도 가야금 병장을 이제 사사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승님이 두루두루 많은 분한테 네 좋은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서 사사를 받으셨군요 네 네 자 그럼 이번 제3회 서태경 가야금 병장 독주회 프로그램을 한번 슬슬 열어볼까요? 네 네 자 가야금 병장 단가 죽장망회로 시작하시네요 네 이 죽장망회는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있던 박귀재 가야금 병장 단가 죽장망회가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곧재 가야금 병장 신청과 한바탕을 제가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곧재 가야금 병장하고 지금 이렇게 가야금 병장하고는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 같아요? 곧재 가야금 병장은 정달령 선생님에서 쟤인가요? 네 네 정달령 쟤 가야금 병장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강정열 선생님으로 이제 이 계보가 이어져서 네 네 이제 가야금 병장을 이렇게 계승하고 있는데 본디 가야금 병장은 보통은 다 남창이었어요 남자창 네 그렇죠 네 네 네 오태석 선생님을 비롯해서 네 네 오태석 선생님을 비롯해서 내려오는 남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유자가 강정국 선생님 안수 선생님들 다 여창 병창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남창의 계보를 잇고 있는 유일한 그런 곧재 가야금 병창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곧재 가야금 병창으로 신청과 한바탕 부대에 참 드문 독주회인데요 전체 연주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아 단가를 10분 제가 노래하고요 네 그리고 신청과 한바탕이 한 45분 정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정달령 쟤 가야금 병창으로 펼쳐지는 네 네 이 서태경님의 신청과 한바탕이잖아요 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제가 기존에 하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거는 계속 외워져 있는데 네 네 네 급하게 외워서 뭔가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곧재로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새롭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들도 많이 익혀야 되셨고 네 네 그렇습니다 표현 내내는 방법도 좀 다르셨을 것 같고 네 네 네 많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가야금 병창은 남도 소리는 남도 소리지만 네 네 그래도 좀 아름답게 변한 남도 소리라고 할 수 있고 네 네 네 이 곧재 가야금 병창은 정말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거의 계면이고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표현하는 데 조금 더 고쳐지지 않은 네 조금 더 깊은 배움은 있었지만 또 그 아름다운 그 병창에 익숙해져 있는 저로서는 네 네 네 거칠게 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네 네 네 그래서 좀 네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절제의 미가 있다고 네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어렵더라고요 네 특히 정달령 선생님께 가야금 병창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제가 안수 선생님이 이수자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독주회를 하고 살 때 계속 박규희 선생님 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학사 과정에서 이렇게 세바탕을 딱 배웠을 때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전주에 이제 2년이 돼서 이렇게 선생님께 계속 가서 배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세바탕을 제가 배운 것을 다 빨리 독주회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서울에는 많이 안 알려진 노래니까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심청과 병창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곧대로 한다는 게 네 네 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배우신 거잖아요 네 네 뭐 거리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네 전주가 저는 그렇게 먼데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멀더라구요 네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발표회를 앞두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은 가슴이 벅차실 것 같아요 네 가슴이 너무 벅찹니다 네 인구의 세월을 보내셨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공연이 중간에 한 번쯤은 쉬셔야 할 텐데 어디까지가 일부인가요? 제 욕심으로는 쉬지 않고 그냥 1시간 제가 앉아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보통 이제 판소리 완창 같은 경우는 뭐 4, 5시간씩도 하시는데 병창은 사실은 늘 짧은 소리만 하다 보니까 버거운 마음은 있어도 제 욕심으로는 그냥 쭉 앉아서 1시간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안 되면 그때그때 관객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한에서 불도 먹고 그런가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공연은 관객들하고 소통하면서 편안하게 또 힘드시면 또 이렇게 뭐라고 얘기 좀 남아야죠 판소리는 일어났다 앉았다 뭐 왔다 갔다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야금 병창은 앉아서 꼬박 앉아서 무릎에다가 가야금을 얹어놓고 꽉 앉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어려워요 저희도 안일이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저희가 조절을 조절을 하면서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연주를 하면서 발절일 때 어떻게 어떻게 풀어요? 살짝살짝 그냥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이 없으면 일어날 때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초등학생들은 많이 넘어지기도 해요 공연 끝나고 절대 안 알려주십니다 고수를 맡으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건대학교의 이태백 교수님인데 제가 이번에 대회 나가서 상탈 때 옆에서 또 저의 음악을 빛내주시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번에 독주회 때도 제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굉장히 큰 인연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번 독주회의 사회를 봐주실 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김승우 씨가 제 사회를 봐주시는데 성남시립국악단의 대급 연주자로 계시면서 지금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계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랑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주변에 뭐 많은 분들이 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선생님은 어떤 말씀 주세요 정혜진 선생님? 정혜진 선생님은 늘 격려해 주시고 정말 딸처럼 제가 11살 때 선생님 뵈가지고 지금 26년째 선생님 모시고 있는데 정말 딸같이 늘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네 농담의 말씀으로 금방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친구분을 이렇게 같이 출연자 쓰게 되면 출연료 안 나가니까 좋지 않은가요? 네 그럼요 밥으로 그냥 맛있는 밥으로 네 하여튼 요즘에 쉽게 들어볼 수 없는 고제 심청가를 감상할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저 판소리나 이런 것들도 다 고제를 다시 재조명하고 있잖아요 요새는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의미라든지 가치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네 이 태경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고제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고제 가야금 병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소리의 것을 거의 지금 가야금 병창보다 더 판소리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느낌인데 사실 가야금 병창이 레파토리가 지금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판소리에 있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고제 비슷하게 혹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꿔서 계속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솔직히 그런 작업이 아니어도 고제 병창 많이 불리지 않는데 이런 거라도 자꾸 발굴해서 레파토리를 늘리고 더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너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우리 서태경님이 도전할 또 다른 놀라운 계획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딱 좀 귀뚱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파토리가 많아지는 건 사실 되게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저희가 전통이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전통만 저희가 노래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새로운 레파토리를 우리가 개발해서 내가 올리고 하는 것들이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이 과여금 병창 인구가 한때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좀 추춤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네 너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고요 대중들의 호응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공연으로서도 예쁘고 되게 좋은데 어려워서 그런지 사실 전공으로 선택하기에는 많이 기피하는 두 개를 다 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도 못하는 두 가지 잘할 수 없죠 쉽지가 않지 네 그래서 대중호응은 아주 좋으나 전공으로 많이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지는 않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걸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개선해 나가고 쉽게 가르치고 자꾸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 서태경 님도 이렇게 많은 후학들을 지도도 하고 계시나요 네 네 네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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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어떠셨어요? 좋은 기회에 제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네. 가야금 병창 단가를 8곡을 제가 녹음을 하고 단가만 8곡 하고 그리고 제가 대회 때 했던 이제 즉각 각 적병가중 활용도를 녹음을 했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제 3회 서태경 가야금 병창 독주회 날짜와 장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7월 23일 목요일 8시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제3회 서태경 가야금병창 독주회 열게 됩니다. 많이 와서 봐주세요. 애청자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5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가야금병창 죽장 망해를 서태경의 소리와 연주 그리고 장구장단에는 조용수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옥스라인 야 복천아 아 농활학상 어째서 안 보내주냐 봉자 꿀베 농장으로 보내주야지 왜 소식이 없냐고 아 그 저기요 근데 그냥 고시 그 어째게 됐냐 하면 말이오 아니 입안에서 우물쭈물하는 소리 말고 당장에 준산미폐 1위로 안 보낼텨 엊그제 바람으로 낙과 떨어진 거 너는 안 보이냐 아 마 봉알매요 이장활 쪽과 좀 들어봐요 거식이 근개로 준산미 그 학생 동아리는 말이오 별네리 논에서 일을 하기로 했당께요 야야야 별네리 그 작은 우렁이가 논사 짓는 논이잖요 아 우렁이는 논에다가 농화를 할 것이 무시가 있다고 그냥 그리로 보내 아니 근개로 이참에는 말이오 그 농촌 체험 그 휴악마을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기로 하면서 준산미 학생 동아리들이 말이오 농촌 관광 안내도 허고 거기다 사람들한테 자상하게 설명도 허기로 그것이 뭔 농활이오 바지까랑이 걷어붙이고 논이고 바치고 과수원 들어가서 일을 히야 농활이오 준산미 패 과수원으로 보내란 말이오 봉자가 농활 인증도 확실하게 해준다고 히이라 헛다 참말로 아니 농활 인증 소리는 또 어디서 들었대요 아니 그것이 그것은 말이오 단체나 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것인디 나아가 어째서 못해야 일하는 거 보고 아이고 준산미 학생 팔뚝 이리 디바 참 잘했어요 도장 꾹 눌러주면 그것이 그냥 농활 인증 아니요 그러면 직장 취직하는데도 보탬이 될 거고 말이오 어따메 농활 인증은 말이오 팔뚝에다 양 도장 찍어주는 걸로 허는게 아니란 말이오 와마 양 말이 통해야지 아니 봉알배요 그것은 말이오 이장이랑 농협이랑 그리고 그 군청에서 나온 직원들이랑 허는 거요 아니 그라고 대학생들이 뭐 악이오 팔뚝에 참 잘했이오 도장 찍어주게시방 아이오 복천아 나가 말이오 오늘도 띠악볕에서 낙과 떨어진 거 주워 담다가 개거픔 물게 생겼다 아 니 이마빡에다가 참 못했어요 도장 찍어주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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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매 알았구만요 이따 억순이랑 과손 갈 테니께 봉알배요 쉬엄쉬엄 허셔요 그라고 그 준삼이 그 동아리피 학생들도 그쪽 일 끝나는 대로 보내주면 되잖요 그 니 봉알배요 그 팔뚝에 도장 찍는다 소리는 말구요 아이고 왜 나가 그냥 두 개라도 찍어줄 테니께로 어여 데려와 작년에 봤던 준삼이 폐 얼른 데려오란 말이야 네 진도 방아탈형을 아리수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봉알배 동네에 대학생 농알봉사 활동이 펼쳐졌군요 네 네 준사의 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난해에도 왔던 농알 학생들인가 보죠 네 요즘은요 대학생 농알이 농촌 체험 현장 안내도 해주고요 휴양지 같은 곳도 안내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도 하나 봅니다 네 그나저나 엊그제 비바람에 그 봉알배 꿀배농장 피해가 컸던 모양이네요 거시기 준삼이 형상 거저 팔뚝에다가 참 잘했어요 도장 두 개 줄게잉 어여 와 아이고 봉알배요 도장 두 줄 말고 노래로 상 줘요 알았자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 고향 들소리 가운데서 논김 방아 타령을 최장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한번 들어볼까나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 고향 들소리 가운데서 논김 방아 타령을 최장규 외 여러분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농알 활동을 시작들을 했는데요 이게 좀 고추 따기도 한데요 그럼요 그리고 또 요즘은 현장 안내도 해주고 도움 역할도 하고 어른들 이렇게 좀 돕기도 하고 어르신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활동 범위가 많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한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주말쯤부터는 새로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유비무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황꼴 상사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이준누이 한글자막 by 한효정